아시아 송 페스티벌 부산에서 시작했습니다 아시아 송 페스티벌 섹스 형 그러면은 섹스 형 말해줘요 그때 무슨 상황이었어요 원래 어떤 상황이었어요 포명이 수수하고 내려왔을텐데 저는 진짜 아시아 송 페스티벌 소개하고 싶어서 진심으로 진심 말해줘 진심 말해줘 실수했습니다 근데 그때 화장실에서 나오는거 아니었어? 나왔는데 내 핸드폰 보고 있어서 내가 화장실이 아니었지? 아 나도 그 통 기억하고 똑같이 해도 돼요? 우리끼리만 있으니까 괜찮겠지? 네 아니 뭐 그냥 그 표현이 아이씨 송 페스티벌 사실 아이씨 하고 나서는 생방송 하고 있었던 거 박형이랑 재범이 형이 딱 이렇게 되는 거야 라이브 하고 있는데 눈빛 딱 맞아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아시아 송 페스티벌이지? 오케이 오케이 아시아 송 페스티벌 이렇게 하는 거야 사실 처음에 비속어를 잭슨이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아씨 이렇게만 했는데 저희가 라이브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조차도 조금 약간 조심스러웠었는지 아씨 아시아 송 페스티벌 이러면서 갑자기 난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아 제일 기억에 남아 진짜 죄송했습니다 빵빵 터집니다 그리고 막형은 뭐 최근에 본 갓세븐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세븐